자유한국당이 이제 대놓고 미래한국당이란 위성정당을 만들었고 현직 의원들이 대거 이동함으로써 실질적으로 3번의 기호를 받을 수 있는 위치가 돼가고 있는데 우리 두 분의 전문가들 보시기에 오늘 황교안이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민주당이 비례정당 추진한다? 꼼수 부르지 말라 이런 얘기를 하는데 우리 김성현 선장님부터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짧게 좀 말씀해.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뭐 이런 거죠. 자기들은 법안에 합의한 적이 없으니까 정공법이고 민주당은 법안에 합의했으니까 꼼수자라는 얘기를 하는데 이런 워딩을 할 거라고 정말 생각을 못했습니다. 후한 모치의 극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곽동수 선생님은. 걔네 당에서 할 만한 얘기죠. 그냥 창피한 걸 모르고 부끄러움을 모르니까 그 미래한국당, 미래통합당 이름을 해놓고 원플러스원이라고 저는 부르는데 끼어 팔기도 잘 안 하잖아요. 그런데 거기 있으면서 대놓고 불법을 자행했는데 정의당 같은 경우 지금 헌법 소원 내가지고 이게 제대로 된 건지 확인해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늦죠. 어차피 선거 때는 치르게 될 텐데 민주당에서 비례정당을 만든다고 확언한 것도 아니고 지금은 내부적인 논의가 있다는 얘기가 연합뉴스 등 몇 군데에서 나오는데 이것도 믿을 수 없어요. 그러면서 흔들어서 지들 봐. 지들이 진보적인 척하더니 결국 살려고 딴 거 만들자는 프레임으로 공격이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 쪽에서 흔들릴 건 아니고요. 그런데 거기에 황교안이 박자추임세 나오면서 지금 확진자하고 접촉은 아니어도 자가격리 정도로는 좀 들어가 계셔야 되는 분인데 이 악마는 계속 나와서 하고 다니는 얘기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는 거고 적어도 공당의 대표라면 그런 결론이 날 줄 알았습니다. 그러니 선거법 개정이 잘못된 것이죠. 거기에 대해서 통렬하게 방송하십시오. 이러면 할 말이 없어요. 그거는 정말 뭐라고 그런데 아니지만 그렇게 보는 거에 대해서 그렇다는데 대놓고 꼼수를 부리지만 꼼수로 태어난 당에서 무슨 자기야말로 꼼수 온갖 거 다 부리지 않았습니까? 꼼수를 현재도 부리고 있어요. 계속 이동하고 있고 거의 좀 있으면 이동한 사람이 원낸 교섭단체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그렇게 되면 선거를 앞두고 국가 세금을 엄청나게 지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윤리적으로도 큰 문제가 되는 거죠. 민생당이 지금 교섭단체로 들어가 있는데 네 번째로 돼서 그쪽이 원 플러스 원으로 공격하게 되면 완전히 다른 구도가 돼버립니다. 죄송한데요. 민생당이 뭐예요? 왜 이러세요? 자꾸 일어난 당이 새로 생겨서 저는 심지어 어저께 라디오 방송에 나선 민심당이라고 할 뻔했어요. 민생당 이름은 들어봤는데. 평화당하고 바른미래당하고 그다음에 대한신당이 합쳐져서 그쪽도 교섭단체 뭐 하나 만들려다 손학교 아저씨가 손 들고 나갔잖아요. 그래서 만들면서 지었던 이름이 민생당이랍니다. 근데 그게 지금 교섭단체 됐어요? 21석이기 때문에. 딱 됐어요? 미리 만들었던 게 있기 때문에 교섭단체 연설에도 같이 껴있고 오늘 코로나19 관련된 법, 코로나3법이 통과되거든요. 오후에 국회번호에 의해서 그거 할 때 교섭단체로서 참여하게 됩니다. 일부러 교섭단체 참여하려고 그랬네요. 돈 받으려고 회의하려고 하는 거죠. 우리 양쪽 전문가 분들 민주시민사회에서 지금 비례당 얘기가 여기저기서 막 나오고 있어요. 썰도 있고. 어떻게 추진했죠? 사실 저희는 아무것도 모르는데 뭔가 누군가들 시민들은 뭔가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썰이 우리 곽동수 선생님은 어떤 썰으로 알고 뭐 손혜원 의원과 정봉기 의원이 대표가 돼서 뭐 김성희가 그래서 여기 계곡본에 나오고 별 썰이 다 있는데 정말 그럴듯하게 들리는 얘기들이 많죠? 저는 정말 처음 들었어요. 아까 우리 곽동수 선생님이. 민주당 신청했다니까 죽겠네. 어떤 썰이 있어요? 곽동수 선생님. 여론에 나오는 거는 손혜원 의원이 십자가를 지겠다. 앞에 내가 선두를 지겠다. 근데 이거는 비례당을 만들려는 게 아니라 시민당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의외로 많은 분들이 그전까지는 정의당을 사실상 민주당의 비례당처럼 찍어줬었던 사람들이 있는데 정의당이 지난해 연말부터 공격을 좀 시작하고 지금도 다니면서 정의당을 뽑아야만 합니다. 이러니까 싫어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곧 중간쯤에 있는 시민당이 있으면 좋겠는데 손혜원이라는 상징성이 있는 인물이 있다 보니까 제가 오늘 아까 나오면서 들었던 얘기는 가서 한번 물어봐주세요. 김성혜 곧 의원님이 되실 분께서 민주당에 쟁쟁한 사람들 많은데 영입인제 아닌데 비례대표를 굳이 공쳤던 거는 지역 나가지 않고 그냥 잠재적인 자원으로 있다가 손혜원 의원이 어차피 3월 15일 내에 당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4월 15일까지 당을 치를 수 있으니까 그때쯤 돼서 비례대표 후보로 영입인제로 그 당에 들어가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굉장히 멋지게 들리더라고요. 우리 소장님이 아는 썰은 어떤 게 있어요? 일단 저 얘기 좀 반박을 해야 될 거 아니냐고 제가 작년에 6월에 의원실에 사표를 내고 그만두고 나왔어요. 벌써 8개월도 넘은 얘기거든요. 그래서 제가 손혜원님과는 사이가 멀어지고 벌어지고 이런 건 아니지만 제가 독립적인 정치를 하려고 해서 나온 건데 지금 그럴 것 같으면 지금까지 보자는 가만히 앉아 월급받고 있다가 굴로 옮겨가면 되지. 썰에 대해서 옮겨가면 되지. 굳이 이렇게 해서 민주당에 비례를 신청했다 저쪽 당으로 영입된다는 건 말도 안 되고 창당 여부는 제가 알지도 못하고 건의와 저는 민주당에 남아서 민주당 비례에 신청을 하고 민주당에서 승부를 볼 생각으로 하는 거라서 그거 자체는 말이 되지 않는 얘기고요. 제가 아는 거는 손혜원 의원이 정봉주 의원하고 같이 창당할 계획은 없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다만 손혜원 의원이 가지는 가치가 들어오셨어요? 지금. 계세요? 계신데 들어왔어요. 깜짝이야. 말씀하세요. 가치가 의석이 있기 때문에 의원으로서의 의미를 가지거든요. 그게 한 분 계시는 것과 안 계시는 것에 차이가 크고 그리고 2016년 총선에서 우리가 민주당이 홍보와 브랜딩에서 완벽하게 승리를 했지 않습니까? 이 사람을 누가 데리고 선거를 하느냐가 가지는 엄청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관심이 많이 쏠리는 건 사실이지만 손 고모님, 손 장군님에 대한 시각이 사람들이 결과를 입증한 거예요. 이 사람이 뭐 했던 사람이다, 뭐를 만들었다. 이게 하나도 안 중요해요. 지난번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을 색깔을 확 젊게 바꿨고 매력적으로 만들었어요. 개국분 집회할 때도 뛰어들어서 디자인면에서 업그레이드를 시켜줬단 말이에요. 이러니까 얘기가 나오는 게 무언가 어찌됐건 저는 모르지만 피케이션 하나 세련된 거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거 모아둬서 지금 A3파이를 샀다니까 그거 모아두려고 그런 것들 하다 보니까 지금도 내가 나서서 브랜딩이나 이런 건 하겠다. 전문가로서 당연히 민주 진영으로서 할 수 있잖아. 거기다 지금 무소속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책임을 떠넘기고 제발 좀 빨리 하세요. 그 방송을 본 사람은 저는 라이브를 그때 다 봤는데 정봉준 형 가만히 있으세요 얘기했었으니까 그것만으로도 아는 사람들은 압니다. 근데 사람들이 왜 그런 거 있잖아. 저 사람들 겉으로 대놓고 붙어서 이러는 거 아니야. 괜히 알면서 속으로 낙수하면서 이런 거 아니야. 라는 얘기도 나와서 뒷목 잡으실 일이 또 생기실 수 있을 것 같아서 근데 확실한 건 소녀님 만큼 겉과 안이 이렇게 100% 일치하는 캐릭터는 정말 없다. 조금 달라야 되는데 시인이 정말 투명하다. 그런 점에서. 어쩔 때 보면 의장 보고서 한 건 어떻게 얻어줄 수 없어요. 저기 있어요. 하나 제가 드리겠습니다. 너무 예뻐서. 선물해 드릴게요. 양쪽 썰이 있는데 제가 아는 썰을 좀 풀어드리면요. 정봉준 선의원 의원님 둘 다 나서지 않습니다. 이거는 시민사회가 뭔가 추진을 하고 있다. 저도 나서지 않습니다. 저도 그냥 얘기만 듣는 거예요. 근데 움직임은 있다. 그 정도. 그리고 나중에 필요하면 전문가들이 붙겠죠. 그래서 현재 이번 주 안에 제가 볼 때는 뭔가 소식이 들린다는 소리가 있고 시간이 하면 3월 15일까지 최대 16일까지 그렇죠. 그때까지는 끝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고 하는데 그거는 그 정도 정리하고 그러면 왜 필요하냐 이 얘기 하나만 드릴게요. 대한민국의 국회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에 보면 등록된 정당이 39개입니다. 창당 준비하겠다고 신청한 게 29개입니다. 자국계면 더 늘어납니다. 이미 70개가 넘는 이런 당들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수만 60 몇 개 된 게 70개가 넘어가게 될 거기 때문에 시민을 위한 정당이 나오는 거 하나도 이상할 게 없습니다. 그게 어떻게 됐건 누가 주도하건 그건 뒤에 가서 보고 괜찮다 하면 되는 건데 우리 진영에 계신 분들이 걱정이 많으세요. 이 당 만들면 혹시라도 지역에서 안 줄어듭니다. 60개 넘게 있으니까 그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러면 어떤 만약에 시민의 정당이 나온다 하면 우리 생각하시는 곽동수 선생님이나 김성현 소장님 생각하는 어떤 방향으로 가야지 그래도 옳은 것이냐 본인들의 어떤 생각이 있지 않겠습니까? 한번 얘기 좀 들어보고 싶어요. 말 그대로 시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야 될 것이고 일단 정당을 지금 만든다는 것은 결국 의회에 진출하기 위한 작업을 하겠다라는 선언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번 선관위의 결정의 여러 가지 중에 선거법 개정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비례조차도 완전하게 민주적인 절차를 통해서 선발을 해야 한다는 것이거든요. 많이 참여하시고 당원들이 당원의 마음을 모아서 후보들을 선출하는 과정을 투명하게 치르는 것 그게 제일 중요할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 원래 민심이 천심 아닙니까? 국민의 손은 언제나 옳기 때문에 그분들이 정해주신 순서대로 의정활동을 저는 잘 해가실 거라고 생각하고 문재인 정부와 척을 지는 사람들도 이런 정당을 만들 수 있겠지만 거긴 지금 이미 미래 한국당에 모여 있는 상태인 거고 그것에 반대하는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바라시는 분들이 당을 모여서 만드시는 작업이 저는 모르지만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딱 한 가지만 들어가면 시민정당을 지지할 생각이에요. 어떤 식으로 가야 되죠? 시민정당은 시민을 대표하고 올바른 방향에서 지금 문재인 정부가 끝까지 완주하면서 다음 정부를 만들 수 있게끔 힘을 보태겠다. 이게 전면에 드러낸 시민정당이 되겠죠. 그게 나오게 되면 모든 사람들이 지지를 할 건데 거기에 국민들을 안심시키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 걱정이 혹시라도 나중에 민주당하고 딴 생각을 갖지 않을까 지금 정의당 나가는 게 되지 않을까 할 때 조건은 딱 하나 거기 비례를 출마하실 분들이 내부적으로 서약하면 됩니다. 국민들의 요청이 있을 경우 공적으로 합법적으로 국민소환제는 없지만 당원소환제를 통해서 문제가 있다 그러면 겸허하게 임하고 무리를 믿거나 내가 당론과 반대되는 경우가 생겼을 때는 사퇴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해서 당원소환제로 그건 자기들끼리 서약하면 됩니다. 당내 규정으로도 가능하고 그런 걸 집어넣어서 시민들의 뜻을 충분히 충실히 옮기겠다는 얘기가 나오게 되면 비교적 짧은 기간에 후보를 검증해야 될 것이고 그러다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사퇴하는 거에 있어서 본인이 안 물러나 버티면 또 못 나가는 그런 일이 생길 수 있는데 우리 겪어봤잖아요. 이젠 그런 거에 대한 안전장치만 건다면 저는 이제는 뭐가 될 건 이겨야 되잖아요. 그렇게 바뀌어가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 말씀드립니다. 저는 이 시민비례정당 어떻게 보면 여기저기서 저도 많은 얘기를 듣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요. 만드는 사람들이나 추진하는 사람들이요. 사심 없는 사람들이 모여야 됩니다. 조금이나마 권력력이 있는 사람들이나 어떤 의회 진출에서 영향력을 끼치고 싶은 사람들이 창당 작업을 하거나 그런 어떤 사심이 끼는 순간 여긴 망해요. 그래서 진짜 순수 시민들이 모여서 정말 자유한국당에게 불법적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이 현재의 선거 구도를 막기 위해서 나서는 사람들이 진짜 그런 분들이 나서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일단 욕심 없는 사람들이 먼저 가장 왜 그러면 시끄러울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파이가 좀 커져야 돼요. 판을 키우려고 하면 알릴레오 구독자가 한 110만? 사실 알릴레오 보는 사람이 당연히 다스베이다를 보고 다스베이다를 보는 사람이 스타트업화를 보고 그럼 어떻게 보면 민주주의의 유튜브나 총 파이를 키워봐야 한 110만에서 150만이라고 봐요. 이분들이 지금 인터넷의 여론이나 유튜브의 댓글만 보고 야 만들면 대박이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것보다는 조금 생각을 한 발짝 뒤에서 유튜브라 안 보는 민주당 지지하지만 비례정당이 없는 줄 아는 사람들이 더 많을 거라고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든지 이걸 좀 공론화 시켜서 시민들이 지금 반문재인 대 문재인으로 이렇게 선고를 칠러하는 자유한국당이 있다 그러면 자유한국당이 불법적으로 선고법을 넘어서서 의석을 가져간다. 그래서 범민주세력 대 자유한국당의 불법을 막아야 된다라는 좀 판을 키워서 모두가 테이블에 앉아서 어떤 시간은 없더라도 좀 논의하면서 하기 싫으면 나가고 그래서 저는 일단은 공론화 시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지지도가 2%밖에 안 되는 열린 우리 그러니까 지지도가 2%밖에 안 되는 친박신당의 홍문종 대표 이번 선거를 뭐라고 규정했느냐 하면 박근혜 대 문재인의 선거라고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그렇게 생각을 안 하고 있는데 고수 쪽에서는 그걸 밀고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리고 코로나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것들이 문재인 정부의 실책이라고 하면서 거침없이 탄핵 얘기 꺼내고 있습니다. 정말 기분 나빠요. 1당 되면 탄핵하겠다고 했던 당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당을 1당을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 저들은 표 계산으로 돌려보니까 우리가 1당도 가능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막아야죠.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4.15 총선이 굉장히 의미가 많더라고요.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4.15 총선을 이기면 4.16 진실이 밝혀질 수 있고 4.16 참사의 진실이 밝혀질 수 있고 저들이 얘기하는 문재인 대통령 탄핵을 우리가 어떻게 보면 대통령을 지킬 수 있고 4.15 총선으로 저희가 압승을 하게 되면 어떻게 보면 대통령이 레임덕 없이 직권 말기까지 개혁과 정치를 꾸준히 밀고 나갈 수 있고 하여튼 굉장히 많은 의미가 있더라고요. 우리가 개헌도 나중에 중요한 시기가 오고 그래서 우리 두 분 전문가들의 민주시민들이 만드는 비대당 제가 볼 때는 시간이 없겠다면 이번 주 안에 어떤 윤곽이 드러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일단 떠오르게 되면 출발을 하게 되면 오픈이 될 거고 우리 민주시민사회 세력들이 같이 힘 합쳐서 목표가 자유한국당인 게 최소한으로 가게끔 이게 현실이니까 그 방법밖에 없고 여기서는 위험성이 있더라고요. 지금 여기저기서 작전 세력들이 좀 붙었더라고요. 비례도 민주당. 이거는 대놓고 작전 펼치는데 정치인들이 그 얘기나 할 수 있어요. 정치인들이 대놓고 당연히 민주당 정치인들이 비례는 딴 당 찍으라고 얘기할 수가 없죠. 그래서 비례도 민주당 찍어야 됩니다. 그건 정치인의 언사일 뿐이지만 지금 비례를 민주당 찍는 순간 사실상 사표될 확률이 제일 많기 때문에 시민의 정당이 그래서 나오려고 하는 거고 여러분들 조심해야 될 게 비례도 민주당 찍으자는 일반 댓글이나 그런 것들은 굉장히 작전 그리고 뿌락치들이 많다.